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좀 이제 다른 파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파트는요. 이제 김하성 선수가 드디어 메이저리그에 가게 됐어요. 자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 파드리스하고 이제 기약을 해가지고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갔죠. 자 그래서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어떤 팀이냐. 샌디에고 파드리스는 영고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구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팀이 좀 많아요. 그 아메리칸 리그 팀은 두 팀밖에 없는데 내셔널리그는 세 팀이야. 이게 내셔널리그가 역사를 먼저 시작한 게 맞고 서부지구를 먼저 개척한 것도 맞아요. 서부지구 처음에는 다저스하고 자이언츠 이렇게 있었구요. 이 팀들 중에서 서부지구를 이제 제일 먼저 개척했던 거는 다 다저스죠. 엔젤스는 이제 처음에 캘리포니아 엔젤스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애슬레틱스는 원래 그 전에 필라델피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전한 팀이구요.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이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파드레스에서 원래 제일 가까운 이욕팀이 다저스에요. 다저스하고 엔젤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가 여기 있으면요. 애너하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음 한 차로 두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한 대충 한 100km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해요. LA하고 샌디에고는. 그래서 그 구단 버스로 이동할 정도로 되게 가까운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홈경기장은 그야말로 투수들의 천국이야. 그래서 퀄컴 스타디움을 썼었다가 이때 처음에 그 뭐냐 NFL에 샌디에고 차저스하고 그 뭐냐 같은 경기장을 썼는데 지금은 LA로 갔다고 그래요. LA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페코파크 음 페코파크에서는요. 이제 좌측 담장에 좀 붙어있는 건물 에서 이제 그 직관이 가능했다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좌측 담장 보면요. 건물 일부가 진짜 그 경기장 담장에 바로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장하고 그 건물을 붙여서 만든 거야.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관이 되고요. 그 파드리스에서 이제 워낙에 거기가 투수들의 천국이다 보니까 파드리스 출신으로 200홈런 이상을 친 타자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박찬호씨가 그 그 퀄컴 스타디움 시절에 그 파 다저스 시절일 때 파드리스 원전 경기에서 홈런을 친 적이 있어요. 본인은 완봄성하고 타석에서 홈런 치고 응 더 놀라운 거는 박찬호씨의 홈런 세 개는 전부 다 밀어서 친 거에요. 전부 다 밀어쳐서 넘긴 게 홈런이야. 어쨌든 그것도 참 대단한거고 그래서 박찬호씨의 타격도 되게 특이하고 그리고 유현진 선수도 홈런 하나 있잖아요 다자스타디움에서 유현진 선수의 홈런도 그 밀어쳐서 나온거에요 그래서 파드리스의 구단조는 피터 세들러고 그 이제 단장겸 사장이에요 약간 요즘 CBO가 약간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 감독은 좌투좌타 외야수 출신의 제이시 팅글러가 맡고 있구요 그리고 내셔널리그 우승은 두번을 했는데 월드시리즈는 우승한적이 없어요 그 이제 1984년에 1승 4패 1998년에 스윕당했어요 도합 1승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우승 5번 했구요 이 5번 중에요 그 두번이 박찬호씨가 있었을 때야 2005년 2006년 박찬호씨가 이때 당시 선발투수를 있었을 때에요 그리고 2020년에 2020년에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정규시즌이 단축되면서 그 와일드카드가 대포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일드카드로 그 포스트시즌에 한번 진출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샌디위고 파드리스는 2020년 6할 1푼 칠리가 역대 최고 승류 시즌이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60경기 단축시즌이 열렸고 이때 다저스가 정규시즌 7할을 찍었어요 거의 다저스는 그에 미쳤지 거의 시즌이 그리고 최다승 시즌은 1998년 98승으로 내셔널리그 우승하고 양키스까지 갔는데 문제는 그때 양키스의 코어4가 있었지 수입을 당했죠 그리고 1969년 110회로 역대 최다패 시즌을 만들었구요 그 2004년에 301만명으로 최다관중을 낳았는데 이때 2004년이 페코파크 개장 시즌이에요 페코파크 개장 시즌이라서 관중이 좀 많았을 수도 있고 근데 와일드카드 경쟁을 탈락했고 제이크피비가 이제 페코파크 새롭게 개장한 그 경기장 빠를 타서 ERA 1등 타이틀을 땄었던 시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최고규모 계약은 매니마차도의 계약이 현재 진행 중에 있구요 2023년 시즌이 끝나면 마차도는 오토아웃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드리스는요 메이저리그 서른 팀 중에 연고제를 한 번도 안 옮긴 팀들 중에서 그 한 번도 우승을 못해본 기간이 가장 긴 1위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승을 못하는 기간이 제일 긴 팀이 진행 중인 팀은 클리브랜드 인디어스인데 걔도 걔네만 한 번은 했잖아 우승을 해본 팀인데 파드리스는요 아예 착단 이후에 우승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팀들 중에서 지금 제일 오래된 팀인데 파드리스 미러키 브로우스 그 다음에 그 텍사스 레인저스 뭐 템파베이 레이스 이런 팀들이 아직 우승 한 번도 못해봤어요 시애틀 메이너스도 아직 우승 못했나 어쨌든 순수 파드리스 소속으로 개인 200코드는 넘겨낼 수 없구요 그리고 파드리스는요 이 샌디에고라는 도시에 해군 사반대 사령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샌디에고는 해군 도시에요 그래서 팀의 제3 유니폼이 아이에 미국의 그 해군 해병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군이 매주 일요일 홈경기를 단체 관람 오기도 했구요 그 대한민국 해병대 같은 경우도 그 뭐냐 삼성 라이온즈가 포항으로 경기를 보러 오면 그때 단체 관람 하러 와서 그 해병대 박수 이거 하면서 막 응원 응원한 적이 있어요 그 포항 스틸러스도 포항 포스코 스틸러스도 K리그 경기에서 해병대 단체 직관 온 적 있죠 그래서 감스트 님이 그때 몇 끼야 해가지고 응 그런 적 있고 그 다음에 음 롯데자이언츠 롯데자이언츠는 그 현충일 기념으로 해군 컨셉의 그 유니폼을 입었어요 롯데자이언츠가 현충일 기념으로 밀리터리 유니폼이 있는데 NC 다이노스도 밀리터리 유니폼이 있어요 NC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지대에 그 해군사관학교가 있잖아 그래서 그 NC 다이노스는 그 아이의 그 충무공 유니폼을 만들었어요 근데 NC는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게 그 충무공 유니폼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NC가 연구를 한 차원이 그 한산도 통제형하고 제일 가까운 연구팀이잖아요 그래서 충무공 유니폼을 만들었어 물론 이제 차원이 해군의 도시이기도 하고 음 차원이 해군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그걸 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팀은 공공의 적이 LA 다저스 에요 비트 LA 그래서 파드리스가 다저스와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만 사이는 굉장히 안좋아요 9단 전세버스로 2시간밖에 안걸리고요 2013년에 칼로스 크렌틴하고 잭 그랭키가 난투극을 보낸 적 있고 그때 그랭키가 아마 내가 이기로 수술을 받았던 적 있어 자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사이는 굉장히 안좋아요 2010년에 정규시즌 마지막 날 둘이 붙었는데 마지막 날 자이언츠가 샌디이고 파드리스를 이기고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짓고 파드리스는 와일드카드를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필이면 그때 에이스가 맨 레이토스였는데 레이토스가 패전을 당한거에요 그래서 레이토스는 그 이후 사인볼에다가 I hate SF 라고 써가지고 그 사인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인저스와의 관계 파드리스가 에인저스와의 사이가 좋아요 이게 왜냐면 아메리칸 리그 팀이죠 그러다보니까 그 어차피 3년에 한 번밖에 안 만나 3년에 한 번밖에 안 만나고 파드리스하고 에인저스의 관계는 서로를 응원해주기도 한대요 왠지 알아요 파드리스하고 에인저스의 공공해적은 다저스에요 왜냐면 에인저스는 매년 인터리그에서 다저스를 만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연구 그 서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파드리스하고 다저스하고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물론 캘리포니아주 최고의 라이벌은 다저스 대 자이언트죠 어쨌든 그래서 적의 적은 아군이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파드리스하고 에인저스는 서로 사이가 좋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로키스와 디벡스의 관계 뭐 같은 제국끼리 사이 좋을 리가 있나요 놀란 아레나도 하고 벤츠 클리어 래한 적도 있어 루이스 페르도무가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매니너스와의 관계도 썩 좋진 않아요 왜냐면 파드리스하고 시애틀 매니너스는요 매년 인터리그 파트너로 만나요 그러니까 다저스하고 에인저스의 관계야 그 아니면 매츠랑 양키스의 관계 그 인터리그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홈앤드 어웨이로 붙는 파트너가 있어요 각 팀별로 그 인터리그 파트너를 배정을 해주는데 2012년까지는 텍사스 레인저스랑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서로 파트너였어요 같이 텍사스주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로 오면서 그 인터리그 파트너가 원래 로키스하고 디벡스가 서로 붙었는데 이 팀들이 로키스가 아마 레인저스를 만나고 아니 뭐냐 디벡스가 아마 레인저스를 만나고 그 디벡스 아니 로키스가 아마 에스트로스를 만날거에요 디벡스가 레인저스를 만나고 어쨌든 뭐 그런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인터리그 파트너가 있다 그래서 박찬호씨가요 레인저스 시절엔 세이프코필드에서 굉장히 잘 던졌는데 2006년에 세이프코필드 원정에서 네 십자책 경기를 만든 적이 있어요 2회에만 8점을 내줘가지고 십자책을 한 적이 있어요 웬일로 세이프코필드는 그 지붕개폐형 동구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드리스의 명예전당 파드리스 자체의 영구결반 선수들이에요 자 등번호 6번 스티브 가비 전성계는 다저스였구요 근데 다저스가 전성계였지만 가비가 파드리스의 영구결반인 이유는요 1984년 파드리스의 첫 내셔널리그 우승의 주역이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 토니그인 토니그인은 파드리스에서만 20년 뒤인 20세기 후반 최고의 교타자에요 타격왕 8번 명예전당 한 번에 갔죠 그 다음에 31번 네이브 윈필드 그 전성계는 원래 양키스 시절이었는데 윈필드의 재단활동과 관련해서 양키스의 구단주 보스였던 조지 스타인브레너가 뒷두사를 한적 있어요 지금 양키스의 보스는 조지의 아들 헹크에요 그래서 스타인브레너 가문하고 사이가 안좋아져가지고 명예전당 갈 때 나 파드리스 소속으로 갈래 이렇게 돼버린거에요 그 다음에 35번 랜디 존스 존스는 아니에요 파드리스 역사 초창기 에이스였구요 근데 1975년에 20승을 했는데 이 아래 1등을 먹었는데 그때 싸이형상이 22승 투수 탐시버였구요 1976년에 그때는 싸이형상을 받아요 통산 100승 123패 밖에 못했는데 파드리스의 어떻게 보면 에이스 개본은 최초여가지고 그래서 랜디 존스가 이제 35번이 영구결 번이 됐고 42번은 30팀이 모두 영구결 번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파드리스 최고의 영구결 번 51번이죠 트레버 오프먼 메이저리그 최초의 600세이브 투수인데 한쪽 콩팟이 없어요 그래서 트레버는요 신장재단에 만들어서 활동을 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신장학회에 그 홍보대사로 윤댕님이 신장학회 홍보대사죠 윤댕님이 홍보대사인데 그 그렇고 그 다음에 1994년 이후로 이제 어깨수술을 받아가지고 그 구속을 잃어버려요 콩팟도 없는데 그에서 이제 공무브먼트에 집중을 해가지고 구속을 포기하고 체인지업의 구속을 조절을 하면서 효과를 봐요 근데 이제 체인지업의 올인한 투수는 아니에요 포프먼은 물론 주무기는 슈퍼체인지업일지만 그래서 메이저리그 최초로 600세이브가 됐고 그래서 내셔널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 역사를 썼어요 아메리칸 리그에는 마리아노 리베라가 있었듯이 근데 2008년 이후에 구단이 그때 지정이 엄청 안 좋아졌었어요 파드리스가 그래서 2008년 끝나고는 호프먼을 내보냈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요 제이크 피비를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트레이딩 시켜요 그리고 600세이브는 미러키브루스에서 달성하고 601세이브를 언트레이래요 근데 이제 원래 호프먼이 파드리스의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한 팀에서만 뛴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데뷔팀이 말린스였는데 영구결번행사를 말린스 상대로 홈경기에서 진행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인 글래머 호프먼이 현재 파드리스의 주루코치로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호프먼은 파드리스의 프론트 임원으로 있어요 박찬호씨도 파드리스의 프론트 임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찬호씨가 영구결번은 아니기 때문에 번호를 이렇게 따로 써 놨어요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필레빈하고 트레이드가 됐었고 그리고 내셔널리그 서브지구 우승 두 번 개여했고 그리고 현재 구단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특별 고문 임원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크 피비 파드리스의 21세기 2000년대 에이스였죠 2000년대 에이스 2004년에 리그 2아래 1위 2005년에 리그 탈삼진 1위 그리고 1위였나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2007년에 2007년에 리그 트리프 크라운드 먹어요 트리프 크라운드 먹어서 만장일치로 싸이 영상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에선 잘했는데 포스트 시즌이 30이닝 이상 던진 선발 투수 중에서 최악이에요 6이닝 6이닝 던진게 한 번도 없고요 포스트 시즌에선 완전 망했다 그리고 제이크 피비가 이제 한국인 선수하고 되게 인연이 많은 이유가요 2006년에 박찬호씨가 장추열로 부상자 명단 들어가서 수요일이 필요했는데 박찬호씨가 다른 선수들의 헌혈은 너희들도 컨디션 조절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거부를 했었대 근데 제이크의 배우자였던 케이티가 박찬호씨한테 혈액이 피가 맞아가지고 수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때 박찬호씨한테 수혈을 해준 다음에 케이티 피비가 그 헌혈이 끝나고 혼절을 했었대요 피를 엄청나게 뺐었나봐 빈혈이었나 어쨌든 그래서 박찬호씨가 그때 부상자 명단에서 복귀해가지고 제이크 피비한테 했던 말이 헤이 제이크 우리는 이제 가족이다 피를 나눈 가족이다 하여간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이크 피비가 한국인한테 한정에서는 안티가 별로 없어요 박찬호씨한테 피를 준 가족이어서 그랬는데 그 케이티하고 제이크가 2017년에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피비는 이제 그 애가 셋이나 있어가지고 그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은퇴를 했다 그래요 애 키우려고 은퇴했어 참고로 박찬호씨도 애가 셋이에요 은퇴한 이후에도 셋째가 태어났더라고 그리고 이제 베리본즈는요 이제 베리본즈가 통산 700번째 홈런을 그 뭐냐 에이티엔티파크에서 쳤는데 그때 홈에서 쳤는 아마 홈에서 쳤을거야 근데 그때 제이크 피비가 네 통산 700홈런 허용했던 투수예요 그 베이브루스 기록 넘어가는 715번째 홈런은 김병현씨가 먹었죠 어쨌든 그리고 2020년 시즌이 끝난 다음에 파드리스는요 이제 구단주가 바뀌었어요 구단주가 바뀌었고 지분이 바뀌었어 그 다음에 블레이크 스넬 데리고 오려고 템파베이 레이스에 유망주 4명 보냈고요 김하성 선수 포스팅 시스템에 계약을 했고 음 근데 이제 보장금액이 2500만 달러여서 이제 보장금액이 20%인 50만 달러를 키우미어로즈의 이정료를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KBO 리그의 포스팅 시스템은 옛날에는 그 입찰금액이 가장 센 팀이 우선 협상권을 가졌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냥 어느 팀이든지 먼저 협상을 하면 돼 먼저 협상을 해서 그냥 맘에 들어서 계약한 팀 하고요 그 맘에 들어서 계약한 팀 하고 이 그냥 계약을 하면 되고 그 계약의 보장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해진 비율만큼은 이전 KBO 리그 소속팀한테 지불을 해주면 된대요 이정료로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시카고 컵스랑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일본인 투수 다르비슈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지금 뭐냐 다르비슈하고 스델의 그 원투파츠가 구성된 가운데 다른 투수를 또 데리고 올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요 파드레스가 몇 년 전에 그렇게 한번 2015년에 원나우를 한적 있어요 근데 망했죠 그렇게 원나우 했는데 망했지 2015년 원나우 한다고 제임스 실제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김광현 선수 그때 계약 안 했었잖아 자 근데 이제 원래 김하성 선수가 자기는 계약기간을 좀 길게 제시했던 블루제이스가 가고 싶었대요 아무래도 이제 이현진 선수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파드리스가 일단 금액을 많이 제시했고 일단은 중요한 여부가 있었죠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준거야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지망을 했다 가족들이 원했던 팀이 파드리스라는데 내가 보기에는요 그 아마 파드리스가 한인사회가 좀 많이 형성이 된 캘리포니아주의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국인들이 많으니까 현지 적응이 좀 쉬울 거다 뭐 이런 생각으로 추천을 한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그 원래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였는데 지금 파드리스의 유격수하고 3루수는요 원래 메니마차더가 유격수 출신이었는데 이제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하고 한반도 주니어예요 한반도 주니어하고 그 한반도 주니어하고 좀 그 유격수 3루수를 서로 나눠서 맡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루수로는요 작년에 데뷔한 제이크 크로네너스라고 있어요 우토 자탄데 아직 풀타임으로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 타자인 김하성 선수하고 플랫톤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크로네너스가 외야로 갈 계획은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보기엔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초에 파드리스가 멀티포지션을 활성화를 했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김하성 선수가 외야로 갈 외야도 뛸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일단은 크로네너스하고의 그 포지션 경쟁에서 일단은 지금은 김하성 선수가 유리한게 몸값이 비싸면 일단 기회를 먼저 얻어요 몸값이 비싸면 거기에다가 제이크 크로네너스는 작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리그 옵션을 총 3번의 시즌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리그 옵션이 있어 크로네너스는 근데 김하성 선수는 애초에 이번에 갈 때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갖고 와요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으면 그만큼 기회를 먼저 얻지 기회를 먼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단은 김하성 선수가 먼저 그 경쟁에서 조금 더 그래 프로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줘야 그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인 애하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롱런한 경우가 별로 없죠 최기섭 코치도 플랫툰을 못 벗어났고 최지만 선수도 지금 아직 플랫툰이고 박병호 선수하고 박병호 선수는 주전에서 밀렸고 이대우 선수는 플랫툰으로 밀렸죠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사실 그런 플랫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사람이 강정우 선수였어요 근데 강정우 강정우는 그 인성문제로 음 음주운전 3번 누적이 돼가지고 미국 비자 재발급이 힘들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계약기간의 절반을 날렸죠 계약기간의 그 비자 문제를 날리면서 그 음주운전으로 인생을 나락으로 그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강정우는 네 사실 기량만 따졌으면 진짜 그 거포유격수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러기 왜 술 먹고 핸들을 잡아 뭐 어쨌든 그래서 강정우는 그 커리어를 망쳤고요 그리고 그 커리어를 망쳤고 근데 다행히 김하성 선수는 강정우처럼 그 술 먹고 핸들 잡거나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봐요 그 김하성 선수는 독실한 개신교신자라고 음 아마 교회 나가겠지 하여간 인성 문제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 강정우처럼 인성으로 망할 일은 없다 그거는 다행이다 라고 하더라고 자 그러면 김하성 선수가 뛰게 될 샌디에고는 어떤 곳인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대도시로 멕시코 국경에 있는데 서남 서남쪽 제일 끝에 있는 도시인데 인구수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요 미국에서 여덟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요 미국이 인구 1위가 뉴욕 인구 2위가 LA 인구 3위가 그 시카고 인구 4위가 휴스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구 5위가 인구 5위가 저기 마이앤인가 플로리다주가 인구가 꽤 많고요 그 플로리다주 뭐 아니면 뭐 미스컨신주 뭐 아니면 뭐 그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가 이번에 대선 보니까 선거인단 엄청 많았잖아 하여간 캘리포니아주가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샌디에이고는 성 디에고 데 알칼라라고 가톨릭 수도 수도사제였을 거예요 수도사제 그 성인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그래서 샌디에이고 응 그렇고 뭐냐 그래서 파드리스라는 팀 이름도요 그 파드리스가 그 파드르 가톨릭 사제를 일컫는 말에서 따온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예요 팀 이름이 그러고 이제 지중해성 스텝기후 인데 특이하게 여름이 겨울보다 습도가 높아요 원래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 습도가 높거든요 근데 1월에 평균 섭씨 14도 8월에 평균 섭씨 22도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주 날씨의 특성인데 캘리포니아주가 여름하고 겨울이 온도차가 크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렇게 춥지도 그렇게 덥지도 않은 지역이다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그 물론 인기팀은 동부지구에 많은데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서부지구에서 뛰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그래서 맨이 마차도도 서부지구로 온 거고 알버터 푸우스도 서부지구로 왔고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서부지구를 캘리포니아주 쪽을 좋아하는 이유가 캘리포니아주가 날씨가 좋아서 그래요 날씨가 좋으니까 선수들 이제 그 날씨로 인해서 부상을 당할 위험이 적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응 그래서 서부지구를 많이 좋아한다 그래 물론 이제 한국인 선수들은요 캘리포니아주 연고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인이 많거든 그래서 이번에 샌디에이구 지역 언론이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면요 김병현 김병현씨가 샌디에이구에도 음식점이 있나봐 업체가 그래서 김병현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러면서 소개를 했다고 그리고 샌디에이구라는 도시 자체가 거의 휴양도시급이에요 약간 연령대가 좀 많이 높고요 치안이 안정돼 있고 물가는 비싸고 날씨는 쾌적하고 샌디에이구라는 도시의 공식 모토 자체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아메리카스 파이네스트 시티 근데 되게 웃긴거는 미국에서도 오숙자도 세번째를 많은 도시야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주가 되게 좋은게요 그 샌디에이구는요 LA랑 다르게 베이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는 메코비만이 있죠 그런것처럼 LA에는 없는 베이가 있구요 그리고 사마 산 평지 구름 초원 등등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여러 환경들이 샌디에이구 근처지역에 다 있다는거에요 더 놀랍게도요 도시 자체는 겨울에도 별로 안 추운데요 샌디에이구 다운타운에서 차로 2시간정도 한 100km정도만 가면 스키장이 있어요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샌디에이구가 해군도시에요 태평양 제3함대 사령부가 있구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그 페코파크에 그 해군에서 단체 관람을 온다 그래 그리고 파드리스나의 세번째 유니폼이 밀리터리 유니폼이에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군항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CDMA 통신기술하고 관련이 있는 퀄컴이라는 회사에 있어요 그 퀄컴의 그 본사가 샌디에이구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2G 2G 그 CDMA 그 통화기술 이 통신기술이 퀄컴에서 온거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LG유플러스 말고는 2G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샌디에이구 샌디에이구의 자매결연 도시가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전주시하고도 자매결연이에요 경기도 부천시가 하얼빈하고 그 자매결연이죠 그래서 안중근공원이 있잖아 부천이 하얼빈하고 자매결연 맺으면서 그래서 하얼빈 광장에 있던 그 안중근 장군 동상을 어디다 놀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천시가 갖고 온 거래요 그 옛날에 부천 중동공원이라 불렀던 장소가 지금 부천의 안중근공원이거든요 그래서 LG전자의 미주본부가 이 샌디에이구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랑 국경의 특성이 그런 건데 불법 갱단이 마약 유통 루트가 샌디에이구라 그래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요 마리와나를 합법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샌디에이구는요 흑인보다 동양인을 더 많이 보는 도시야 원래 미국은 흑인비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주가 캘리포니아주가 좀 한인 사이가 좀 많잖아 근데 샌디에이구에서 아시아계 비율이 15.9%나 되고요 흑인비율은 6.7% 근데 이제 필리핀계 아시아인이 많아요 이게 왜냐면요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어요 그 영향이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영화 브링이돈 보면요 그 약간 조연배우들 중에 조연배우 중에 그 아시아 사람처럼 생긴 코튼인가 그 코튼이라는 캐릭터 맡은 배우가 그 아시아계 였나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등록된 한국계 사람들이 만오천명이나 돼요 뭐 유학생이나 주재원 이런 사람들 합하면 이만명인데 만오천명이 시선체 인구의 1%라고 미국이 원래 도시 미국은 자가용이 좋잖아요 대중교통 별로잖아 근데 미국은 도시치고 샌디고가 대중교통이 좋아요 대중교통 요금이 굉장히 싸고요 이제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가 그 트램이라는 노면 전차를 도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게 이제 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그 그 노면 전차 전차 노면 전차 이런 게 그 노선 세계로 이제 그 이제 주택가에서 다운타운 그리고 멕시코 국경까지 되게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샌디고 국제공항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 그 2.85 865m짜리 활주로 한 개밖에 없고요 취향도선은 50개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대도시권 한가운데 있어서 공항이 입지는 좋은데 이착륙하는 난이도가 좀 높다 그래요 항공기 대도시권 한가운데 다 보니까 심야시간에는 이착륙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샌디고는 아직 대한민국 직항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뭐 시애틀 시애틀 경유하는 델타항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메리칸 항공이나 일본항공으로 그 도쿄를 경유하거나 아니면 그 LA공항 까지는 대한항공이 직항하잖아요 인천공항에서 LA까지는 대한항공이 직항이 있기 때문에 LA에서 환승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 LA에서 샌디에고는요 지상으로 이동해도 돼요 지상에서 한 100km 정도만 가도 돼 어쨌든 그렇게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 자 근데 스포츠와 관련해서는요 사실 샌디에고가 좀 인연이 없어요 미국의 4대 리그에서 파이널 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미국 4대 리그 하면 메이저리그 NFL 미식축구 있죠 포폴 그리고 NHL 아이스하키 NBA 농구가 있죠 이 프로스포츠에서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파이널 우승까지 간 적 없어요 NBA는 컨퍼런스 이런 건 있는데 근데 차저스 차저스 이 팀은 미식축구 팀인데 LA에서 시작했다가 샌디에고로 왔다가 그 슈퍼볼 까지는 갔는데 한 번 진 적이 있구요 그리고 2016년 이후에 다시 연고지를 LA로 옮겼구요 그리고 샌디에이그로키츠 현재 휴스턴로키츠 예요 휴스턴로키츠 근데 처음에 농구팀이 여기서 시작해서 휴스턴으로 갔는데 문제는 그 뭐냐 이전 이전한 다음에 1994년 1995년 두 번 파이널 우승을 해 샌디에이고로키츠 그러니까 샌디에이고로키츠는 샌디에이고를 떠나서 잘 된 거야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이고 클리퍼스 샌디에이고 클리퍼스 현재 LA 클리퍼스에요 그래서 그 버팔로에서 시작했다가 샌디에이고로 왔다가 LA로 갔더니 LA가니까 또 잘해 자 그리고 아이스하키 팀이 샌디에이고에 있었던 점은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팀 1969년에 창단을 했는데 내셔널리그 우승은 두 번을 했는데 월드시리즈는 총 9경기에서 1승 8패 참담하죠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좀 그 좀 행운 우승 우승의 여신이 좀 손을 안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브링인돈 있죠 그 토러스 나오는 토러스 팀 그 그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그 여주 맡았던 배우가 내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스파이더맨의 그 여주가 브링인돈의 여주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배우가 브링인돈에서 되게 이쁘게 나온 거야 약간 되게 그런 건강미 넘치는 그 그 그 그 아무래도 이제 브링인돈이라는 영화가 그 영화 소재가 치어리더잖아 치어리더다 보니까 그래서 그 그 여주가 되게 건강한 약간 건강한 섹시미를 되게 보여주는 그런 배우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뻐 이뻐요 어쨌든 영화 브링인돈의 배경도시다 그래서 이런 그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따뜻한 그런 캘리포니아주에서 활약을 하게 됐다 사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캘리포니아주 연구팀을 좋아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으니까 부상위험이 좀 적어 그리고 그거 알아요? 야구 선수들이 캘리포니아주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프랭크 조브 클리닉이라고 알아요? 그 토미존 서다리를 처음 그 만든 그 프랭크 조브 박사가 프랭크 조브 클리닉을 병원을 만들었는데 그 프랭크 조브 클리닉이 LA에 있어요 지금은 프랭크 조브 클리닉 원장이 그 센터장이 그 닐 엘라트라체라고 다저스 구단 주치의거든요 프랭크 조브 클리닉의 그 원래 그 병원장은 보통 다저스 구단 주치의를 겸해요 보통 그래서 닐 엘라트라체가 그 프랭크 조브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그 엘라트라체가 그 뉘엔진 선수 어깨수술 집도했던 그 의사고 그 봉중근의 설의한 토미존 서절도 그 닐 엘라트라체가 해줬어요 어쨌든 그래서 파드리스가 이번에 김하성 선수도 그렇지만 블레이크 스넬의 다르비슈까지 데리고 온다고 선수 거의 지금 스넬 스넬 한 명 데리고 오려고 유망주 4명 퍼주고 다르비슈 한 명 데리고 오려고 그 다르비슈는 포수하고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 투수 한 명 더하기 유망주 4명을 또 2대5 트레이드가 된 거야 어쨌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게 다르비슈가 몸값이 비싸서 그래요 지금 다르비슈가요 여기 찾아놨는데 다르비슈가 컵스하고 6년 1억 2천 6백만 달러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직 계약이 3년이 남아있어 그 정도 몸값인데 3년 남아있어요 다르비슈가 전담포수 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 카드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선수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인 것 같아 카드 끼워 맞추려고 일단은 그래서 다르비슈하고 블레이크 스넬의 원투펀치가 구축이 됐어 어쨌든 파드리슈가 꽤 재밌어지긴 하겠다 근데 문제는 김하성 선수가 주전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마이너리그 거부권이기 때문에 출전 기회는 꽤 많을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올해 처음 기회에 잡아서 데뷔했던 2루수 신참이 있거든 걔보다 기회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스프링 캠프 때는 왜냐면 일단은 일단은 확실하게 검증된 선수가 아니면 기회는 기회는 몸값이 비싼 선수한테 먼저 가요 몸값 논리야 그래서 일단은 김하성 선수가 기회를 꽤 얻을 거예요 유격수하고 3루는 못 가 왜냐면 거기는요 매니마차도랑 한만두주니어 걔네 두리가 다 해먹고 있어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한 가지 변수는 내셔널리그가 만약에 내년에도 지명타자 제도로 고정을 한다 아예 작년에 한시적으로 내셔널리그가 지명타자를 썼는데 앞으로 만약에 내셔널리그가 지명타자를 고정을 한다 하면 김하성 선수가 그 뭐냐 거기 2루수 유방주하고 플랫툰을 나눌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참고로 그 신인상 2위까지 올라갔던 2루수라는데 우트 좌타예요 왼손 타자고 김하성 선수가 오른손 타자여서 플랫툰이 될 가능성도 있어 근데 김하성 선수의 그 오툴 능력치를 감안을 하면 플랫툰이 될 것 같진 않고 근데 멀티포지션을 돌릴 수 있어 다저스처럼 재작년에 다저스가 멀티포지션 돌렸죠 올해는 딱히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다저스가 멀티포지션 돌렸던 적이 있는데 그걸 따라할 수도 있죠 근데 멀티포지션이 좋은 거는 그거예요 선수들을 컨디션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시즌은 정규 시즌 162경기죠 그리고 그런 일정이 길다 보니 솔직히 정말 칼리켄 주니어급의 철인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경계를 꾸준히 막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162경기 나오면 진짜 대단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김하성 선수가 나름의 그 오툴 능력으로 이정훈 선수도 오툴이죠 김하성 선수보다 기량이 더 뛰어나지 근데 이정훈 선수가 지금 김하성 선수보다 기량이 더 무서우네 무서운 무서운 그거여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정훈 선수도 몇 년 뒤에 포스팅 시스템 나온 거거든요 히어로즈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정훈 선수는 FA로 그 타이거즈 가거나 아니 나 타이거즈 이종범 코치가 은퇴 후에는 타이거즈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구나 그 아니면 이종범 코치 따라서 LG로 갈라나? 어쨌든 이정훈 선수가 히어로즈에서 FA가 되거나 포스팅 시스템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정훈 선수는 데뷔 시즌 때부터 계속 국대 서비스 타임을 더 벌어먹고 있죠 이번에 김현수 선수 봐 김현수 선수 국대로만 서비스 타임 한 시즌 채웠잖아 그래서 김현수 선수는요 이제 내년에 FA 시작 나오는데 LG랑 계약 끝나면 김현수 선수는 내년에요 3년 계약해도 그 다음에 FA 또 신청할 수 있어요 3년만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대요 국대 서비스 타임은 그래서 이정훈 선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 지금 부상만 없으면 이정훈 선수도 웬만하면 국대는 다 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죠 FA 연한도 줄어들죠 KBO 리그가 FA 연한도 줄어들고 그 포스팅 시스템 그 아마 연한도 연한도 안 줄어들려나 포스팅 시스템은 그건 안 줄어들려나 그 뭐냐 7시즌이죠 포스팅 시스템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7시즌 필요했고 대학 출신이 8시즌 그 다음에 고졸 출신이 9시즌 보내야 FA잖아 근데 그게 1년씩이 줄어들어요 아 그러면 포스팅 시스템도 이제 6시즌 되겠다 그럼 이정훈 선수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건데 이정훈 선수가 몇 년 대비였지 갑자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이정훈 선수가 2016년이었나 2017년이었나 한 그쯤 대비였죠 근데 이정훈 선수는 지금 서비스 타임도 4시즌 풀타임 다 채웠고 지금 국대도 열심히 나오고 있고 저대로만 가면요 이정훈 선수는 한 포스팅 시스템을 1년 빨리 가올 수도 있어 어쨌든 근데 이정훈 선수가 만약에 포스팅 시스템 나오면 진짜 대박이긴 하겠다 어쨌든 추신수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그 아들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계속 미국에서 일자를 찾아야 돼요 그 이후에는 사실 와도 상관없어 아들들이 성인 되고 나면 미국 시민권은 아들 둘만 땄거든 그래서 박찬호씨 같은 경우는 셋 다 딸이여가지고 전부 다 한국 국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드리스의 박찬호씨도 있거든 그러니까 박찬호씨는 그 지금 샌디이고 현재는 없어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건 좀 모르겠는데 그 구단 특별 고문이어가지고 그 구단 특별 고문이어가지고 그냥 뭐 온라인으로는 약간 자문만 한정도 그 구단 경영 배우고 있대요 그 파드리스 구단 임원이야 그래가지고 그 그냥 예전에 다저스 구단주였던 피터 오말리가 그 이제 구단주에선 물러났는데 지분을 내놓으면서 그 다저스나 파드리스 이런거 구단을 갖고 있는 그런 어쨌든 그 그룹이 있대요 파드리스 구단을 갖고 있는 그룹이 어쨌든 그 그룹을 만든 사람이 피터 오말리인데 그 피터 오말리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 박찬호씨여가지고 그래서 박찬호씨가 지금 그치 아마 내가 알기로 파드리스 구단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박찬호씨가 그것도 있어요 그 뭐냐 지금은 모르겠는데 다저스가 2008년까지는 스프링 캠프를 플로리다주에서 했거든요 다저타운 거기를 박찬호씨가 한번 인수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KBO 리그 팀들이 그 플로리다주 스프링 캠프 가면 그 다저타운 베로비치 거기 가서 하는 경우도 많아 그런 인연으로 지금은 다저스가 거기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저리그가요 스프링 캠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가 그 플로리다주 아니면 애리조나주에서 하는데 그 뭐냐 메이저리그 팀들의 캠프장 이외에도 마이너리그 캠프장도 있고 다른 나라 리그 팀들이 스프링 캠프를 와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장소까지 넘쳐나는 거야 뭐냐 그 계약만 해놓으면 되거든 근데 이제 어차피 내년 시즌 스프링 캠프는 지금 10팀이 다 국내 캠프거든 못 나가잖아 그래가지고 외국인 선수들이 빨리 입북을 해야죠 오히려 자가 경기를 위해서 외국인 선수들은 외국인 선수들은 아마 1월에 우리나라 들어와야 될 거예요 격리 끝나고 캠프하려면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김하성 선수 계약한 거 축하하구요 적어도 김하성 선수는 강정호처럼 망하진 않을 거야 강정호는 그 뛰어난 재능을 음주운전으로 망해버린 스타일이어가지고 다행히 김하성 선수는 종교가 있어서 음주운전으로 무너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인성에서는 문제가 없는 선수야 독실한 개신교신자래 아니 뭐 언급 언급 안 할 이유 뭐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김하성 선수는 뭐 이제 포지션 경쟁이 사실 문제인 거지 포지션 경쟁만 아니면 살아남을 만한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래도 한국인과 인연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파드리스가 홍성은 홍성은 코치도 그 파드리스 산악 루키 팀 코치예요 홍성은 코치가 파드리스 소속이고 아마 잘하면 스프링 캠프 때 만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박찬호 씨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스프링 캠프 때는 아마 미국은 못 갈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자기 구단의 선수니까 그 자기가 일하는 구단의 선수니까 뭐 가끔 연락은 하겠죠 박찬호 씨가 음 그리고 음 그 다음에 그 파드리스 구단 임원 중에 트래블 호프먼이 있어요 역시 박찬호 씨하고 인연이 있죠 그리고 박찬호 씨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 현재 김하성 선수하고 잠재적인 내야 경쟁자예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아빠가 한만두잖아 아빠가 한만두야 참 별의별 인연들이 많아요 그 캘리포니아주 연구팀들이 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잘했으면 좋겠네요 흐흐